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은 58명의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선거 무효소송을 몇 분이나 제기할까라는 부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많은 부분들이 포기를 하겠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선거 사기 세력들이 닿으면 자기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권력은 달콤하고 이익이 막대합니다. 다음번에는 100석 이하로 줄이겠죠. 그 좋은 것을 왜 국힘당 후보 함께 줍니까 다음에는 더 안 줄이겠습니까 이번에도 더 줄일 수 있는데 남눈도 있고 그다음에 5월 여러분들 4월 5일 6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 첫날 오전 8시부터 컴퓨터 단말기상으로 이름 떠오르는 발표 사전투표 자사하고 투표 참가한 인인은 실제 사전투표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들이 좀 쫄아 가지고 줄인 거지 이번에 그냥 그거 했으면 200석 그냥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받아들인 것은 선거를 이제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윤 대통령이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투표 용지를 받는 두 사람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해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조작의 이름 침묵하는 순간 아 저 양반이 공정선거를 지킬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가 완전히 침묵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팔아 넘긴 거구나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미 저는 결론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라를 완전히 넘겨버린 거구나 나라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구나 여러분 이번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그냥 국힘당이 대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선거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거를 되찾는 것은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10일 9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겁니다. 5월 9일 날은 사전투표자 신문증 이미지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날이고 보통 여러분들 그 국가문서는 최소 3년 정도는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둘러서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면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가 하나 인멸이 되는 거니까 다 벌벌 뜰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인 윤이숙 씨가 똑똑한 것처럼 하더라도 그냥 선거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윤창현 씨가 시카고대회 경제학 박사를 받아 이러면 날렸지만 대전에서 찍소리 못한 본인이 당선이 됐는데 유경준 씨 코넬대학 경제학 박사님은 찍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절대 이제 안 시켜주죠. 국회의원 배지가 얼마나 좋은데 너희들 함께 배지를 왜 주냐 다음 선거는 너희들 한 50석 찾아라 쓸모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심상정 씨 날리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씨가 쓸모가 있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심상정 씨의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표를 조금 더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이런 표를 왕창 줘가지고 그냥 심상정 전 정의당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의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좌익이란 게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뒷담화를 치는 겁니다. 이용해먹고 그래서 우익들은 어마어마하게 순진하고 맨날 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약속이 없는 거죠.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약속이고 제도고 따위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만 쟁취할 수 있으면 그냥 이용해먹고 버리는 겁니다. 심상정 씨처럼 버려지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을 그냥 그냥 이용 다 해먹고 검경수사권 여러분들 그다음에 익히 한 여러분들 비례대표 제도에 의하면 다 심상정이 어떻게 비례대표회가 이런 매습점 더 차지해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정의당의 그런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당 후보들 58명은 그냥 내가 침묵하면 다음에는 한 번 정도 내 안께도 자리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좋은 거를 국힘당하게 왜 줍니까 이번에는 108석 줬지만 내가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을 다음에는 뭡니까 50석 미하로 줄여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다 해먹는 겁니다. 그때 그때는 다 여러분 다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58명 가운데 몇 명이나 나오겠냐 58명 가운데 절반 정도 안 나오면 그냥 항복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총선의 총결과 지역구 중심으로 국힘당이 166석 비례대표의 추가 3석 169석을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래도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별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조작이 제도화 구조화 관영화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불당이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어렵게 어렵게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을 통해 가지고 재헌의회가 이름 출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한은 치열한 체제 경쟁을 여러분들 겪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해양세력인 일본과 미국의 덕을 본 나라도 더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좌익들이 성공한 겁니다. 7, 80년간의 체제 경쟁에서 결국은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먹은 겁니다.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냥 목줄을 완전히 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58명, 이 58명이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주요 지역 특히 서울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모두 18석입니다. 서울 지역은 18명의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부풀려 가지고 제조한 다음에 서울 지역에는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하는 방식으로 약 15,000표 내에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서울의 48개 선거구 가운데 18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치기로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사전투표지 개수가 많은 순세로 정리를 18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인순과 김근식이 대결한 송파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인순 더블당 후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위조 투표지 18,461표를 남인순 후보에게 투입한 겁니다. 투입은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전산조작의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에 오신 분보다 8.36%를 부풀려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표를 조작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김근식 후보가 54대 44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18,461표의 위조 투표지를 남인순 후보에 투입해가지고 남인순의 사전투표 적별이 57대 41로 승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작이 있기 이전에는 김근식 후보가 15,181표로 승리했는데 18,461표가 남인순 후보가 투입되면서 3,286표로 여러분들 패배한 겁니다. 그러나 김근식 후보는 찍소리 안 할 겁니다.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썰은 잘 풀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절대 대들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국힘당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선거 부정이 본인의 노후와 자식들을 삶을 전부 다 파괴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처 담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공박사 알아서 잘 좀 해 주시오. 그것 수준인 겁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갑에서 진선미하고 전주회가 여름 대결한 구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후보를 지극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17,706표를 전산 프로그램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를 한 표씩 진선미 더블당 후반께 더해주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14,394표 격차로 전주회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것을 17,706표에 위조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진선미 후보가 3,302표로 이긴 겁니다. 전주회 후보가 여러분들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똑똑하니까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명호 tv 모니터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찍소리 안 할 겁니다. 다음에 한 번 때 해먹어야 되니까 선관위가 왜 다음에 너희들 함께 기회를 주냐 이야기죠. 국힘당을 그냥 완전히 군손정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해먹을 건데 주지 않죠.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표를 분석해서 조작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단위까지 이러면 들 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17,706표를 투입한 거면 한 단위까지 이러면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들 양천갑 성동을 영등포을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는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와 압승했습니다. 그러나 만 5천표 6천표 집어넣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동작갑 광진을 중구 성동구 갑 광진갑 도봉을 오신한 씨. 고민정 후보는 2020년 4.15 총선 에서도 오세훈 씨를 부정성거를 해가 여러분들 당선됐고 오신한 씨한테 또 부정성거를 당선된 겁니다. 그게 막 세상이 개판인 겁니다. 그냥 선거 부정해 가지고 국회의원 다 뺐지다는 겁니다.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오신한 씨가 9,188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위조투표지 1만 3,203표를 투입해 가지고 더블당이 4,015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렇게 조작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나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덜미를 다 이렇게 잡힌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로구 최재형 4,922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5,961표 차이로 승관이가 패배자로 만들었다. 그럼 최재형 후보가 서울법 때 나왔을 겁니다. 직소리 하겠습니까 직소리 안 하죠 직소리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소위 엘리트들 엘리트들은 혼과 정신과 기관과 기계 같은 게 다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냥 자식들하고 본인들이야 변호사를 하니까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러나 나라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다 볼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할 수가 있으면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종로구 강동구월 서대문갑 동대문갑 강서울 전부가 다 이름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18명 가운데서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아주 드물 겁니다. 왜 입 다물여 다음에 한 번 해먹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해먹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역사가 그렇게 정은할 겁니다. 그 시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ai 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구하고 1945년 이후에 좌우위계 대결 구도가 결국은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좌익들이 완벽한 성공을 거둔 그런 역사였다. 그렇게 기회로 가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보시게 되면 동대문을 강북을 구로갑 이게 다 성부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18석이 바뀐 겁니다. 국민의힘 당선자가 낙선자로 전락한 것이 18군데입니다. 다른 데도 다만 경기도도는 14군데 이게 서울 당락의 18석을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경기도의 14석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4석이죠. 경기도 선거구 14석에서 국힘당 후보가 여러분들 당선자였는데 낙선자로 만든 경우가 14석입니다. 여러분 그 14석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당락 14석 보시게 되면 용인정 이은주 후보는 18713표가 투입되어 당선이 된 겁니다. 원래 당선자는 강철호 국민의힘 후보가 11993표로 승리한 겁니다.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713표 위조사전투표를 투입해가지고 당선자인 국힘의 강철호부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인 이은주 후보를 6720표 차이로 당선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선거사기를 해가지고 만들고 국회의원도 선거사기를 해가지고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위원 강력의 전부 다 이런 선거사기를 만들고 교육감도 다 선거사기를 쳐가지고 이런 분 만들고 선거를 왜 하냐 이야기죠. 그냥 너희들끼리 북조선처럼 다 만들어서 발표하면 끝나는 건데 용인병 고석 후보가 17444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성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295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부성찬 후보가 851표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하게 만드셨다. 고향병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후보가 5454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이기현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8256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에 투입으로 여러분들 더해가지고 결국은 김종혁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낙선자인 이기현 더불당 후보가 12802표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됐다. 이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추미애 후보도 마찬가지고 하남갑에서 여러분들 이용 후보가 877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추미애 후보가 1199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승부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작한 겁니다. 이게 이번 선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 이런 조작을 해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를 계속해서 조작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이번에는 서울은 세 장당 한 장 집어넣고 인천은 뭐죠 네 장당 한 장 집어넣고 그것만 여러분 바뀌고 전부가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인천은 5석 여기 보시면 2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석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다 이게 나오네요. 이재명과 원희룡이 경쟁했던 계양국을에서는 원희룡이 367표로 당선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블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8116표 위조 사전투 표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가지고 4장당 한 장을 더해 줬네요. 그래가지고 당선자인 원희룡이 낙선 자로 만들고 이재명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네요. 전부가 다 인천은 2석이었습니다마는 보시게 되면 인천은 인천 보시죠 인천 7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석이 전부 다 더블당이 여러분들 5석 지금 2석인데 5석 해가지고 여러분들 7대7 동류를 기록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전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대전을 보시게 되면 대전은 여기 보시면 몇 석입니까 대전은 대전은 대전광역시는 국힘당 후보가 7대0이라고 발표했네 선관위가 그런데 선관위가 더해 준 위조투 표지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더블당 3석 국힘당 4석인 거죠.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낙선 자가 된 겁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대전 이렇게 되네요. 대전에 보시면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골 대전대덕구 대전중구를 보시게 되면 이은근 국힘당 후보가 9426조 차이로 이겼네요 박용갑 후보를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4663표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소에 오는 세 사람당 위조투표를 한 장씩 더하는 방식으로 박용갑 더블당 후보를 밀어줘 가지고 박용갑 후보가 5337표 차이로 당선자가 됩니다. 이 자리가 이제 네 사람 동구 중구 서구을 대덕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5월 10일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최종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다 한번 정리해 집중적으로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 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